얼마나 힘들었나요? 그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를 조작할 수 없겠죠 오직 세월 수많은 물도 이제 뿐이고 나만 알 수 있고 그 많은 심들과 같은 기억들 이제 옵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가 가듯이 기억할 때 잊지 않을게요 편히 쉬세요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그 아픔을 가장 행복했던 수많은 돌아갈 시간 사랑하는 애는 기다리고 있네 이 아픔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당신의 눈물을 지어낼게요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애는 자 이 작품을 연출하신 뒤 김재한 연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 배우들 말고 함께했던 더럽게스틱 배우분들 그리고 끝난 뒤 앙호보았더니 그리고 광비도 운반건소기 다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저기 역시 흉악을 지고 계신 잘못 맞지 말고 사상은 우리가 만들자 이럴 수 있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너무 몰랐고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할 수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팔질로 뭉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기해 주신 대박이 대표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광인여러분들 그 모든 스태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대로 함께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함께할게요 당신의 사랑 그대로 이대로 이 하지 말아 하나님 하나님 한번 해 인기해 안내 할 수 있고 이제 우리의 맥주 안심의 시간 이제 너의 삶을 보관하시더라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